컨트롤의 주요속성 컨트롤의 주요속성 컨트롤의 주요속성 컨트롤의 주요속성 컨트롤의 주요속성 컨트롤의 주요속성 컨트롤의 크기 모양이라던가 색상 그 다음에 이제 동작 이름 등과 같은 컨트롤의 전반적인 속성 전반적인 사항을 정의하는 기능이고 이미 속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더욱 잘 알고 계실거에요 그 다음에 컨트롤의 종류에 따라 표시되는 속성은 당연히 다르다라는거죠 말장형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의 속성은 각각의 컨트롤 별로 지정 가능한거고 또 여러 컨트롤을 선택해서 한꺼번에 지정할 수도 있어요 물론 여러 컨트롤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그룹 전체에 공유되는 속성만 표시가 된다라는거죠 자 속성 시트 창 실행하는 방법 디자인 탭에 도구 그룹에 속성 시트 여러분들 이건 뭐 계속 봐서 아실거구요 그 다음에 컨트롤 더블클릭하는거 그 다음에 이제 알터 엔터 그 다음에 F4 F4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넣어두셔야 되겠죠 속성 시트 속성 F4 그 다음에 바로가기에 속성이고 그래서 가게되면 이제 형식 탭이 있구요 가겠습니다 형식 데이터에 표시하는 방법을 지정해주는거고 소수짜리수 15자리까지 가능해요 소수짜리수 요건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죠 바로 지금 컨트롤을 선택해서 텍스트 상자에 속성 시트가 왔는데 여기 소수점 보면은 15자리까지 그죠 바로 요 부분 그 다음에 표시라는거는 컨트롤을 화면에 표시할지 여부 그래서 예를 선택하게 되면 화면에 표시가 되는거고 배경스타일도 줄 수 있구요 그 다음에 배경색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특수효과 그래서 뭐 기본 볼록 오목 색임 그 다음에 그림자 요건 이제 우리 한번 봤었었죠 그 다음에 테두리 스타일 그 컨트롤 테두리를 나타내는 방법을 지정해주는거다 그래서 종류에는 뭐 투명 실선 그 다음에 파선 짧은 파선 이렇게 쭉 있다는 얘기죠 테두리의 스타일 그 외 뭐 점선 성긴 점선 뭐 대시점 대시점점 요런 것들 맞다 틀리다 정도만 구분하시구요 아울라 테두리 색이라든가 이제 테두리 두께 단어가 가진 뜻 자체가 의미가 되기 때문에 기능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자색도 줄 수 있구요 그 다음에 글꼴의 이름이라든가 글꼴 크기 글꼴의 두께 그 다음에 그 글꼴의 기울임 그 다음에 밑줄 줄거냐 안줄거냐 그 다음에 텍스트도 맞춤 자 캡션이라는거는 컨트롤에 표시되는 텍스트를 지정해주는거죠 그 다음 열 개수 그 콤보상 그 목록상자나 콤보상자의 그 목록상자 그 목록상자 부분이 표시되는 열수다 라는거고 그 다음에 열의 너비 그래서 그 열너비 같은 경우는 여러개의 열로 이루어진 콤보상자 목록상자에서 열너비고 그 다음에 열의 항목은 세미콜론으로 구분해준다 요건 또 별표치고 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복 내용을 숨길건지 안 숨길건지의 여부 그 다음에 확장하고 축소 요건 조금 중요하니까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장축소 그 확장이 가능하냐 축소가 가능하냐 그 여부에요 의미 그대로입니다 인쇄하거나 미리 보는 폼 보고서에서 구역이나 컨트롤의 모양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거죠 그러니까 확장가능이고 그 다음에 축소가능 마찬가지죠 컨트롤의 모양을 조절할 수 있는건데 구역이나 컨트롤에 들어있는 모든 데이터를 인쇄하거나 미리 볼 수 있게 구역이라든가 컨트롤을 세로로 축소되도록 지정한다라는거 그래서 확장축소 말 그대로 그 의미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엔 데이터탭 데이터탭은 왜 중요하냐면 컨트롤 원본을 지정해줄 수 있죠 조심하시고 컨트롤에 나타낼 데이터를 지정해준다 그래서 테이블, 커리, SQL 문 등의 필드에 바운드된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를 표시하고 편집할 수 있다는거 그 다음에 행원본 유형 행원본의 유형을 나타내는거죠 그래서 목록상자 콤보 상자 그 다음에 차트와 같은 언바운드 오일리 개체 등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법을 지정해주는게 행원본 유형이고 그 다음에 종류로는 테이블 커리 그 다음에 값목록 필드 목록이 있다라는거 종류 좀 조심하시구요 그 다음에 행원본 목록상자이나 콤보 상자에 표시될 목록으로 데이터를 지정해준다라는거 목록값만 허용할지 여부 그 다음에 바운드 열 그 현재 레코드에 저장될 데이터가 있는 열 번호를 지정해준다라는거 그 다음에 기본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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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해주는거죠 그 다음에 입력마스크 뭐 입력마스크 여러분들 더 이제 아시죠 데이터를 쉽게 입력할 수 있도록 틀을 지정해주는건데 입력마스크를 통해서 입력할 수 있는 값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거고 유효성 검사 규칙 기억나시죠 입력된 데이터의 유효성을 검사해서 그 다음에 사용 컨트롤에 포커스 이동 가능 여부 그 다음에 잠금 잠그겠다는 얘기죠 컨트롤에 있는 데이터의 수정 여부를 지정한다라는거 자 요번엔 이벤트 가겠습니다 이벤트라는거는 이제 뭐 뭐 할 때 뭐 이런걸 뜻하는거죠 자 기타 탭 까지 마지막 자 이벤트 같은 경우는 온 커런트 커런트는 현재의 뭐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컨트롤에 포커스가 들어왔을 때 실행될 매크로나 프로시저를 지정하는거고 DBL 클릭은 더블 클릭 얘기하는거죠 컨트롤을 더블 클릭했을 때 실행될 매크로나 프로시저고 온 클릭은 말 그대로 클릭이죠 컨트롤 마우스로 클릭했을 때 실행될 매크로나 프로시저를 지정해준다라는거 이벤트 탭 그 다음에 기타 탭 이름이라는건 컨트롤에 이름을 지정해주는거구요 IM에는 입력 모드 입력 상태 엔터키 기능 입력 난 컨트롤에 엔터를 누를 때 수행할 작업을 지정해주는거고 그 다음에 상태 표시줄 텍스트 그 다음에 컨트롤 팁 텍스트 그 다음에 탭 정지 탭을 사용해서 포커스를 컨트롤로 옮길지 여부를 지정해주는거 그 다음에 탭 인덱스 컨트롤에 탭 순서 지정해주는거죠 그 다음에 여러 항목 선택 그 가능 여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컨트롤의 주요 속성 쭉 말씀드렸구요 그 컨트롤의 주요 속성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에서 다루는 문제들만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시면 되겠죠 모든걸 달달달 외우지는 마시구요 그 단어가 주는 그 의미 자체가 기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조심하시면 무난하다고 보십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구요 다음 폼 작성 기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